전 혹시나 변호사님이 한국에 나무신 하였어요. 이 나라에 큰 미련 없습니다. 계획대로 다 끝내고 떠나면 한국이 쉽게 돌아올 수 없겠죠? 아, 예. 변호사님. 난 비즈니스 외에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. 하지만 약속할게요. 꼭 돌아올게요. Will you marry me? 이번 파트너십에 대한 기념이라고나 할까?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? 아, 예.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데. 라미치치아 에오나니마 개아비타 인두에 꼬르비. 정말 잊지 못할 황홀한 밤이에요. 세일이 나도 잊지 못할 한 명. 위험해질까 봐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아, 예. 위험하면 어때요? 파트너 학기를 같이 위험도 공유해야죠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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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예.